자, 이어서 다음 제품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제품 소개 혹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이름만 들어도 웅장한 세계 최강 e스포츠팀 다먼기아에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잠들었네요 일어나셔야 돼요 너무 편해요 편안함에 사르르 녹아버리신 찬기님 대신에 제가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제품은 이름만 들어도 웅장한 세계 최강 e스포츠팀 다먼기아에서 출시한 게이밍 체어입니다 편안하신가요? 일어나세요 지금 이제 제품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게이밍 체어입니다 누워계시느라 디자인을 조금 늦게 보게 됐어요 우선 이 편안한 기능은 확실히 확인을 했는데 디자인도 너무나 예쁩니다 다먼기아의 그 민트 컬러가 그대로 녹아들어간 게이밍 체어네요 그것도 무려 다먼기아 선수들의 아이디어가 가미된 개발 과정에 직접 선수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어떤 부분들이 기존 게이밍 체어보다 더 좋은지 많이 궁금해진대요 그럼 다먼기아의 이재화 매니저님이 현장에 와 계십니다 직접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먼저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화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선수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완성 제품을 보고 굉장히 이쁘다고 일단 했습니다 색상이 아무래도 저희 다먼기아의 상징적인 색상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색상을 보고 디자인이 사실 뭐 이런 스티치 같은 경우도 다먼기아의 민트 컬러가 들어가 있고 전반적인 색상이나 뭔가 디자인들이 사실 굉장히 예뻐요 오히려 이런 예쁜 디자인 때문에 기능이 부각이 되지 않는가 걱정될 정도로 말이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일단 다먼기아 게이밍 의자의 경우에는 등받이 그리고 팔걸이 앞뒤나 위아래 조절 둘 다 가능하고요 발받침대까지 있어서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이밍 의자입니다 왜 제가 게임할 때는 개발 안 해주셨는데 저희 때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각설하고 게이밍 체어 개발 외에 다른 상품들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후드티 제품도 있고요 추후에 기능성 쿠션 기능성 쿠션과 마스코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매니저님 입고 계신 건 혹시? 이것도 편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 정말요? 잘 여쭤봤네요 두고 가시나요? 어? 근데 중간에 말씀해주신 그 마스코트 부분도 기대가 되고요 어떤 상품이 제작이 되는 건가요? 마스코트를 활용해서 마스코트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 죄송합니다 밀당까지 있었군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도 꼭 초대해서 노려보셨잖아요 좀 많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미니저님 그러면 제품은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다만기아 공식 굿즈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입고 계신 저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고 예쁜 게이밍 체어를 포함한 다양한 굿즈들을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구매로 이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유행어는 약간 두고 가시나요? 가져가시나요? 주시나요? 줘! 이 정도 보내드린 걸로 해보겠습니다 역시 세계 최강! 이 스포츠팀은 어디다? 담원기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보내줬다는 건 어? 하..한..개.. 어? 한..어? 하하하하 당황하시죠? 하하하하 일단 네 하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불편하네 하하하하 손길이 좀 불편.. 하하하하 어? 보니꺼에요? 하하하하 아니 잠깐만요 자연스럽네요 아무래도 제가 더 오래 앉아있지 않나 음.. 어후.. 필요한.. 하하하하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게 아 근데 기능이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딱 이렇게 어? 우와 전 디자인이 좋아요 어? 담원고 색깔이 너무 예뻐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